실제 테스트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좀 해야 되요. 테스트 헬프 데이터 케이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디렉토리에 테스트 디렉토리에 이게 테스트 디렉토리 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 런벌 부분이 데이터 관련 테스트 모듈 있고 그 다음에 런벌 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는 이제 컨트롤러 테스트와 그리고 뷰. 뷰는 뷰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뷰 테스트 컨트롤 테스트 외에 밑에 스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런벌 웹, 런벌 데이터, 컨트롤러와 뷰, 스포트로 되어 있는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파일이 있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도와주는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테스트 헬프부터 먼저 볼까요? 테스트 헬프는 유즈 픽스처를 해서 더미 유저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비디오 픽스처에는 더미 비디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도 만들고 유저도 만들고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위해서 만드는 더미 유저이고 더미 비디오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케이스와 큰 케이스 이 두 가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테스트. 테스트가 실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바꾸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 각각을 아이솔레이션. 각각의 테스트들이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테스트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프로그램을 원위치시켜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큰과 데이터 두 개의 역할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8장 이 수업 마칠 점에서 다시 이 두 파일을 돌아와서 세부적으로 얘가 샌드박스가 뭘 하는 것이고 체크아웃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 쉴드 같은 의미인지 등등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포팅을 위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 관련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테스트와 멀티미디어 테스트 두 가지를 진행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테스트 디렉토리의 어떤 구성과 그리고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런벌 웹 그리고 런벌 어카운트 멀티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런벌 여기에 대당하는 런벌 디렉토리에 대응하는 테스트가 테스트의 런벌 디렉토리이고 그리고 런벌 웹에 대응하는 테스트가 런벌 웹으로 되어 있고 런벌 웹 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뷰를 테스트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테스트에서도 런벌 웹 내에 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1로 서로 매칭 되듯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같은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작성되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 우리가 구동하는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그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죠. 먼저 런벌 부분에 어카운트와 멀티미디어 테스트인데 이 내용은 이 위에 있는 여기 말고 리스팅에서 보죠. 리스팅입니다. 그러니까 런벌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리스팅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테스트 헬프와 그리고 데이터 케이스 큰 케이스 세 가지가 스포트에 들어있고 그죠? 뷰는 비디오뷰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컨트롤러가 이렇게 오스와 페이지와 비디오 컨트롤러 세 가지. 런벌 웹 관련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런벌에서 어카운트와 멀티미디어 두 개의 테스트가 있죠. 먼저 어카운트 테스트 첫 번째 내용부터 볼까요? 어카운트 테스트에서 진행 수행할 테스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지스터 유젤. 어카운트에 있는 레지스터 유젤 라고 하는 펑션. 런벌의 어카운트의 어카운트는 여기 있죠? 어카운트 EX의 레지스터 유젤이 쭉 내려와서 여기 있죠? 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어떤 것을 테스트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런벌 어카운트의 펑션들이 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정도의 펑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펑션을 테스트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테스트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 그것도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레지스터 유저, 얘가 하는 역할은 유저를 스트라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스트레이션 체인지셋, 얘를 호출하죠? 얘를 어디서 호출하나요? 쭉 보시면은 유저입니다. 유저의 레스트레이션 체인지셋을 호출하고, 유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프 인셀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기능, 그러니까 어카운트 컨텍스트가 테스트하는 것은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 스키마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테스트하고, 그죠? db 기능이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테스트하는 것이,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Authenticate by username and pass. 얘가 이 펑션을 테스트할 거에요. 얘가 하는 역할은, 먼저 유저네임에 해당하는 유저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패스워드, 패스워드 저장된, db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 해시된 패스워드죠. 이 패스워드와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어떤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게 이 펑션입니다. 그죠? 이 펑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유저의 펑션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디스크라이브에서 이렇게 두, 디스크라이브 두 블럭을 해서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쭉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비슷한 종류의 테스트들을 하나의 블럭으로 묶어놓은 거에요. 그 묶어놓은 것이 디스크라이브 입니다. 얘는 그냥 블럭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블럭이에요. 하나의 블럭으로 묶어놓은 거. 그죠? 그래서 두번째 블럭이 어디 있나요? 얘 하나만 있네. 예. 일단 첫 번째 수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유저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 첫 번째, with the buried data insert user.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걸 뭐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그냥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ccount, register user, buried attribute, assert. assert 기능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필드의 값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buried attribute 이라고 해서 이런 하나의 맵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user, eva, script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embedded attribute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레지스터 유저라서 얘를 넣었을 때는 제대로 레지스터가 되고, 얘를 넣으면 레지스터가 안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거 결과와 확인하고, 결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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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id, 이 id가 여기 있는 이 id와 같은지, 얘와 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buried dataset로 테스트한 것, embedded dataset로 테스트했을 때는 얘는, account 리스트 유저를 했을 때 얘가 늘이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테스트하고, 다음에, impulsys unique username 해서, 유즈네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buried user 해서 넣으고, 두번째 동일한 것을 넣었을 때는 l가 넣어두고, l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에러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이것인지 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죠? 에러 메시지, 에러 메시지로 확인하는 기능이고,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두 번, 같은 유즈네임을 두 번 넣었을 때, 원래의 유즈네임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롱 유즈네임, 유즈네임이 너무 길면은, 리젝트 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 딸리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따로 없죠?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한 번이 아니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레지스트 유저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uthenticate by username and pass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패스워드 123456을 넣어주고, 그죠? 그리고 셋업해서, 먼저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셋업의 기능은 뭐냐니까,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어떤 일련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셋업이에요. 그래서 유저, 유저 픽스처 패스워드를 넣어서, 패스워드를 넣어서, 유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셋업 단계예요. 셋업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테스트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셋업에서 유저가 만들어졌으니까, 유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턴 유저 위리 크렉트 패스워드. 어스 해서, 어카운트 어센티케이트 바 유저 네임 패스. 그들을 넣어주죠. 패스 넣어주고, 패스워드 유저의 아이디. 그죠? 얘의 아이디가 이 유저의 아이디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같은 의미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현재 유저에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패스워드를 넣어서, 유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유저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 유저 네임, 이 유저의 이름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그 유저를 불러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서, 여기 어스 유저에 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얘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얘, 저장한 얘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얘를 만들어서 우리 DB에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인베리드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잘못 넣었을 때, 에러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메일. 그죠? 이메일. 이메일, not found error within no matching user for email. 특정 이메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유저가 없을 경우에, not found error가 나오는지. not found. 그죠? 그러니까, 없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없다 이 말이죠. 사용자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account. 그러니까 테스트이고, 멀티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미디어에서 다루는 것도 카테고리예요. 비디오 카테고리에서, 첫 번째 보시면, 알파베티칼 카테고리. 리스트 알파베티칼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액션, 코미디. 얘를 넣었을 때, 이것을 넣었을 때, 리스트 알파베티칼 카테고리 했을 때는, 액션, 코미디, 드라마 순서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죠? 알파베티칼하게, 알파베 순으로 정리가 제일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테스트이고. 두 번째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디오 부분입니다. 비디오 부분에서,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buried attribute. 이런 유효한 비디오 스트락트이죠. 무효한, 유효하지 않은 비디오 스트락트. 두 가지 스트락트를 만들어서, 리스트 비디오. 먼저, 리스트 비디오가 모든 비디오를 다 리턴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리스트 비디오는 사용자, 비디오를 만든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비디오들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owner, userpixter에서 owner를 하나 만들고, 그죠? 이 owner에 의해서, 비디오를 하나 또 만들고, 그죠? 비디오 식의 픽스처를 owner에서 만들고, 그 때 id만, 비디오의 id 구성이 되죠. 비디오 픽스처니까. 다음에, multi-media, list-videos에서 비디오 id가 id 일치하는지. 지금은 비디오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그죠? 이 친구가 만든 비디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당연히 풀로 오면, 그 개가 개가 되겠죠. list-video 하면 하나만 리턴 될 것입니다. 하나만 리턴 되는 id가, 이 id가 이 id와 같아야 되겠죠. 두 번째 비디오는, 비디오 픽스처가 또 만든 거예요. 또 만들어서, 이번에 id가 투과되었습니다. 이번에 블록이 되면 비디오가 하나, 두 개가 리턴 되어야 되겠죠. 그죠? list-videos가 모든 사용자의 모든 비디오를 리턴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테스트 내용은 모든 사용자가 아니라 한 사용자가 만든 두 개의 비디오예요. 그죠? 그리고, get-video는 비디오를 제대로, 특정 id만으로, 특정 비디오가 제대로 리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use-picture 이용해서 on을 만들고, video-picture 해서 비디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get-video, id로서 얘가 리턴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위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bury the data, create-video.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on을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bury the attributes로 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create-video에서 in bury the data를 했을 때는, act-to-change-set error. 그죠? 에러 중에서 act-to-change-set error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 act-to-change-set error가 나오는지는, 이 create-video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에요. create-video 펑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update-video에서 update, bury the data로 update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든 다음에, update-video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update data. 그리고 다음은, embedded 한 경우, embedded attribute 했을 때는 마찬가지. 에러가 발생하고, 원래의 비디오는 update가 되지 않았으니까, 원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원래의 데이터를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죠? 실패한 update가 원래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update, 수정하지는 않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에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delete. delete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change-video. 멀티비디오, change-video, act-to-change-set. 그죠? change-video가 return하는 것이, act-to-change-set이죠. change-set이 리턴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change-video, update-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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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video도 그렇게 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update-video가 change-set을 리턴했었나요? 아니면은 멀티미디어에 여기 있네요. 멀티미디어에서 change-video, change-set. change-set을 리턴합니다. 그죠? 그리고 create-video는 insert로 끝나는 것이고, update-video도 update, report-update로 끝이나요? 그러니까 change-set을 리턴해서 update로 기결되고, change-video는 그냥 change-set만 리턴합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얘와 얘가 합쳐져서 update나 혹은 크리에이션, 비디오 캐릭터 크리에이션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죠? create-video도 마찬가지입니다. act-to-change-set. change-set을 리턴해서 change-set을 통해서 insert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은 change-set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change-set의 역할 잘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도 change-set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user-interface-account입니다. context 보시면 여기서도 user-change-set 그 다음에 insert도 있고 그 다음에 register-user 도 registration-change-set 만들어서 insert 이루어지고 그죠? change-registration 도 마찬가지 registration-change-set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delete 할 때는 상관없죠. delete는 change-set 필요 없죠. 그냥 지우는 거니까 그죠? 그 점을 유일하셔야 됩니다. 더 잘됩니다. 2 7 1 3